우리 경영학과는 1974년 개설된 이래 40여 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진 학과입니다. 총 4천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경상대학 내 대표학과로 주야 학부과정과 일반 대학원 석박사과정, 타 전공과 함께 운영되는 야간 경영대학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명의 전임교원 및 6명의 초빙 및 외래교수님이 함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론학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기업 경영사례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을 간접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도 서로의 협동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추찰 프로그램과 경영대를 운영하여 교수 및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를 통해 구성원 간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세부전공에는 인사조직,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경영전략, 회계가 있습니다. 경영학은 현대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법학, 통계학 등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다루기 위하여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다양한 국내외 실제 기업 사례와 연구를 기반으로 되도록 생생한 기업현장을 응용한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학과는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학년별로 체계화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재 및 경영 사례들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교육과목 외에 비호과 프로그램을 통해 미흡한 교과목을 선배들에게 지도받을 수 있는 스터디, 튜터링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모의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도모하는 학술동아리 A+, 농구동아리 나이트, 축구동아리 사이클론과 학과 내의 정기 간행물인 하위목과 성경지를 편집하여 발간하는 편집국 등 동아리 중심의 활동으로 수업시간 외에도 다양한 체육활동과 친목도모를 통해 학우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대학교에는 인성교육이 교양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지도교수님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진로 또는 취업에 대한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원 및 대학생활 전반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전국 및 교양 외에도 여러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며 학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는 멘토 특강, 창업 특강,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선후배 사이의 소통과 협동이 원활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 등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즐거운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기업의 경영 사무직에 종사하며 공사, 공단 및 각종 비영리 이면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학과 공부 외에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무척 높은데요. 전통적으로 인사관리, 자산관리, 물류 및 판매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아울러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는 전통적 자격증 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예의주시하여 이에 걸맞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진로를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영학과에서는 학생들이 키워나가야 할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교과과정을 로드맵으로 설계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타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학사과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4차 혁명의 시기에도 자신의 꿈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통이 빛나는 저희 상지대학교 경영학과는 항상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준비된 선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 학생이 중심이 되는 대학, 그중에서도 학생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경영학과에서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 말고 지원하세요. 호요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анов 경영학과는 학생들이ующ ambitious horse ذ κι합니다. 병력한 slit team에 실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Буд Io는 SAID 예를 들여완아 교수님들에도 출발합니다. 교수님들이